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테슬라 이슈로 너무 뜨거운 전기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 침투율이 4%다. 오늘 주제는 바로 종목 분석 10단계 편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종목을 분석하시는 저자님, 2021년에 간심 유망 섹터 한 3개 정도만.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반도체 섹터를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개 회사가 꽉 잡고 있어서. 그런데 D램이 올해 차세대 D램이 나올 예정이에요. DDR5라고. 이게 이제 사실 공정이 굉장히 좀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초기에 이렇게 공급량을 제대로 못 갖출 그럴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반도체 D램 가격의 상승. 최근 들어서 전기차들이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지금 공장을 멈추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정도로. 이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못 따라가고 있고요. 작년에 또 마이크론에서 불이 났어요. 공장에서. 대만 쪽 공장에 불이 나면서 그게 또 공급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공급 위에 올해 시장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5G 인프라 투자가 올해 적극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동안 작년에 하고 싶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못했던. 그 5G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서 결국 반도체 수요도 늘 거고요. 크라우드 시장도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떤 언택트 이슈가 발생되면서 크라우드의 성장성. 또 우리가 집콕 쪽들이 늘어나면서 PC 사양 업그레이드나 PC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인텔이 서버용 CPU 출시를 올해 한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도 어떤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한 번씩 설비를 바꿀 때마다 슈퍼사이클이 오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부장주들을 소재부품 장비주들을 밀어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는 최근 들어서 삼성의 인텔의 파운드리. 인텔이 지금 원래 인텔이 혼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도체라는 게 너무 이렇게 퀄리티가 올라가다 보니까 인텔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의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전 세계 기업을 찾는데 두 군데밖에 없어요. TSMC하고 삼성. 삼성전자. 그러면 1위 기업 TSMC에 몰빵을 해줄 거냐. 그런데 인텔로서는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부담스러죠. 왜냐하면 인텔이 TSMC에 맡겼다가 혹여 뭔가 문제가 생기면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쟁을 시켜야 가격이 다운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파운드리 사업을 굉장히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AI 반도체. 테슬라의 가운데 CPU에 들어가는 그런 고급진 AI 반도체 시장도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해보면 올해 반도체는 굉장히 호황일 거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2017년, 2018년에 우리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이유도 구글 등이 서버 교체가 있었거든요. 서버 중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어떤 반도체 시장은 좀 유망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또 달러 약세도 더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제재, 중국 기업들을 제재할수록 결국 한국 시장이 더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삼성의 상속세. 그래서 연부 연납 제도라고 세금을 6번 나눠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고 1년마다. 그래서 그거를 고배당으로 해결할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 삼성전자를 비롯한 관련 반도체 산업에 긍정적인 그런 이벤트를 주는 것 같고요. 저는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ETF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반도체 ETF가 있고요. 코덱스 또 타이거 반도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코덱스 삼성그룹 이런 ETF가 있는데요. 반도체 ETF에는 삼성전자가 없어요. 왜요? 삼성전자는 업종 분류가 반도체가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종에는 SK하이닉스랑 DB하이텍 얘네들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요. 나머지가 이제 소부장주 소재부품 장비주들로 되어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삼성그룹 ETF를 사시면 돼요. 거기에 삼성전자도 들어있고 삼성전기, 삼성생명, 물산, SDI,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좋아요. 삼성그룹도. 예를 들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MLCC라고 이게 전류를 일정하게 흐르도록 제어해 주는 건데 이게 기존에는 핸드폰에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핸드폰에 예를 들면 10개 들어가면 전기차에는 얼마나 커요.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되면 될수록 삼성전기의 어떤 MLCC는 더 부각이 된다. 그리고 삼성생명은 어찌 됐든 아까 보셨지만 삼성전자를 8.5% 들고 있는 주주잖아요. 그러면 고배당 이슈가 남아있을 수 있어서. 그리고 지금 보험업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삼성그룹의 어떤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삼성생명이 최악의 경우에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팔면 어찌 됐든 큰 돈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금융지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물산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많이 지분을 갖고 있어요. 가장 많이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건 뭔가 사업을 크게 벌릴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거죠. 글로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현대 글로비스도 지금 현대가 2차전지하고 전기차 관련 지금 수소전기차 이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현대 글로비스가 사실 물류기업인데 아마 전기차 사업에 중요한 그런 모멘텀을 하지 않을까라는. 왜냐하면 거기도 현대그룹도 글로비스를 제일 많이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주주 특히 후손들이 최대 주주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은 어차피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의 가장 큰 핵심이 후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이 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뭐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2023년에 4공장을 지어요. 4공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1, 2, 3공장이 있는데 4공장 자체가 1, 2, 3공장이랑 합친 거랑 똑같아요. 운동장, 축구장 한 25개에서 30개 정도. 규모의 4공장이 송도에 지금 짓고 있는데 이게 2023년에 완공이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 규모가 2배로 늘어난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삼성그룹 ETF도 다 좋아요. 삼성 SDI도 원통형 전기차 배터리 그 부분에서 지금 후발 주자로 계속 이렇게 나아갈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품고 있는 코덱스 삼성그룹 ETF이거나 아니면 반도체 포커스 소부장주 중심으로 코덱스나 타이거 반도체 ETF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 개별 기업에 대한 리스크 완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반도체 이야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테슬라 이슈로 너무 뜨거운 전기차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 침투율이 4%다. 4% 뭔 말이냐. 그러니까 연간 전 세계 신규 차량 판매가 한 7천만 대 수준에서 발생이 된대요. 7천만 대에서 7,700만 대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300만 대가 전기차였어요. 7천만 대, 7,700만 대를 팔았는데 300만 대가 전기차니까 이게 시장 점유율이 4%. 그래서 보통 시장 침투율이라고 하는데요. 전문용어로. 그게 4%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30년이면 영국이랑 프랑스가 더 이상 내연기관차를 안 팔아요. 2035년이면 우리나라, 중국 그리고 미국의 일부 그런 주들이 안 팔아요. 그렇다면 길어야 10년에서 15년 후면 디젤과 휘발유 차량이랑 이제 안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4%밖에 안 팔고 있는 거죠. 그럼 2030년, 2035년이 2030년 정도 되면 전문가들은 시장 침투율이 한 5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앞으로 한 9년 동안 4%가 50%니까 12배 이상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배 이상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의 초입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관악산에 지금 입구에 서 있는 그런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관악산의 입구에 서 있다. 이런 표현을 드릴 수 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300만 대 팔렸는데 올해는 한 500만 대 예상을 하고요. 2023년에는 한 천만 대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3년, 그러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후면 작년 대비해서 3배 이상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성장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바퀴 달린 아이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표현하신 분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시겠지만 이게 자율주행 딥러닝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자율주행 기술의 독보적인 그런 존재가 돼서 그걸로 이렇게 여러 가지 부가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게 테슬라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2030년에는 2천만 대를 팔겠다라는 포부도 지금 얘기를 해요. 작년에 한 50만 대 팔았거든요. 올해 80만 대 그리고 2025년까지 한 200만 대에서 300만 대 팔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성장성을 보이는 이런 산업에서 우리가 좀 계속 지켜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고요. 저는 이런 성장 산업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도 물론 좋지만 저는 ETF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성장 산업은 도태를 많이 해요. 우리가 옛날에 노키아 핸드폰을 경험을 해보면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 도태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테슬라가 독보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지금 폭스바겐이라든지 일본의 도요타라든지 중국의 전기차 그리고 한국의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지금 전기차 시장에 막 뛰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작년도에 우리가 2030년, 2035년이면 안 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갑자기 다들 급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밀고 오는 부분들이라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 안에 큰 성장을 보이는데 성장주들이 상당수가 도태를 해서 사라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ETF를 몇 가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들은 한 4종류 정도 있어요. 2차전지 관련해서는. 그래서 코덱스 2차전지 산업 그리고 타이거 2차전지 테마, 타이거 KRX 2차전지 K-뉴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거래소에 상장된 2차전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각각의 차이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타이거 KRX 2차전지 K-뉴딜은 우리가 보통 배터리 셀로 이야기할 수 있는 3개 기업 있잖아요. LG, 화하, 그 다음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의 비율이 75%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3개 기업 주가가 거의 이 ETF를 좌우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은 그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대신 다른 그런 어떤 양극재, 응극재 이런 회사들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는 배터리 셀 기업에 포커스를 두겠다 하면 타이거 KRX 2차전지 K-뉴딜. 아니면 나는 어떤 양극재, 응극재, 분리막 이런 전해질 이런 기업이다. 그러면 코덱스 2차전지 산업에 포커스를 두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거 2차전지 테마는 알뜰하게 5대5로 나눠 놨어요. 배터리 셀이 50, 나머지가 5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런 포커스에 맞춰서 이 ETF들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라고요. 솔렉티브사에서 만든 지수를 추종을 하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산업에 있는 그런 어떤 소재 기업들을 주로 투자를 하는데요. 이 기업도 중국 차의 성장성 등을 감안하면 이 ETF도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올해 중국의 성장성을 한 8% 이상 지금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작년도 코로나 사태에 주요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2.3% 정도 성장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 8% 이상 성장세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바이든이 이렇게 취임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보다 이런 좀 경제 제재나 이런 부분들은 좀 완화될 수 있을 분위기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차이나 이름을 가진 ETF들이 몇 개 있는데요. 차이나 항생테크나 차이나 바이오테크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 이런 ETF들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를 어떻게 하면 싸게 팔 거냐 이게 포커스잖아요. 차를 싸게 팔고 차를 싸게 파는 대신 그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으고 그 데이터들을 또 인공위성을 띄워갖고 스페이스X라고 관계 회사의 한 60여 개 위성이 이렇게 떠돌면서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 주들도 급등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에는 이제 그냥 차량 제조업체였는데 이제는 현대 오트론 3사를 합병하기도 했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AI 관련 회사를 이렇게 사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 테슬라 모델을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량이 아니라 이제 어떤 플랫폼 시장의 경쟁자로서 뛰어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결국 애플의 경쟁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애플의 어떤 구글의 그런 플랫폼을 결국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애플도 애플카 이야기를 괜히 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전기차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관악산의 입구에 와 있다. 앞으로 시장 침투율이 4%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성장주의이기 때문에 가급적 개별 기업, 음극제, 양극제, 분리막, 전해질 이런 기업이나 배터리 세일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ETF에 투자해서 리스크를 좀 낮추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가 KRX 뉴딜지수라고 우리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뉴딜지수로 10종목을 뽑았거든요. 그 10종목에 들어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개별 종목을 투자한다면 압축해서 투자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 846달러잖아요. 이건 입구일까요? 정상일까요? 사실 이 테슬라는 계속 실족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테슬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50만 대 정도 팔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2025년이면 200만 대에서 300만 대 정도 판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찌 됐든 실적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지금 사실 PER은 한 1600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1686배네요. 결국에 이게 어느 정도 2, 3년 후에 실적이 결국 이 주가를 유지하느냐가 달려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지금은 전해질이 액체라서 불도 나고 이러는데 이걸 고체로 해서 어떤 꿈의 배터리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전고체 배터리가 2030년 정도에 완성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도요타는 내년, 중국의 기업 CATL도 내년, 테슬라도 곧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 전고체 배터리가 빠른 시간에 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전기차 시장은 더 빨리 올 수 있다. 그렇게 하면 1686배가 많이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 개발과 실적 개선이 결국 어떤 방향성이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MO 시장을 저는 CMO. 네, CMO라고. 이게 컨택트 매니팩처리 오가니제이션. 그래서 한마디로 백신 위탁 생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을 되돌아보면 처음에 진단키트, 그다음에 백신 개발. 올해는 백신 생산의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2월달, 3월달부터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하니까요. 백신 위탁 생산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백신 위탁 생산,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기업들의 어떤 주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상장 예정이에요.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 한 3조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 모 회사가 SK케미칼인데 케미칼이 98%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작년에 우리가 SK바이오팜 사태를 한번 겪어봤잖아요. SK바이오팜 상장할 때 SK라는 이유룸만으로 다 막 급등을 했고 빅히트 상장 이슈에 또 관련 급등을 했고요. 최근에 크래프톤 상장한다고 또 한번 이렇게 넵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한번 폭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SK바이오사이언스 상반기에 가장 큰 그런 공모주의 후보가 되기 때문에 그 공모 이슈에 따라서 한번 SK케미칼이라든지 관련주들이 한번 크게 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CMO뿐만 아니라 상장 이슈까지 더해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요. 또 우리가 지금 1월이니까 6월 장마철에 대비해서 폐기물주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폐기물이 독점이에요. 왜냐하면 쓰레기잖아요. 쓰레기를 멀리까지 이동해서 치우는 건 효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 공간 옆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독과점 사업들 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코로나19 사태로 쓰레기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올해 건설 경기 회복 이슈들이 있잖아요. 정부가 건설 경기를 계속 밀면. 그래서 가장 큰 쓰레기는 건자재예요. 건축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찌 됐든 많으면 많을수록 또 매립지가 계속 좁아지고 있어요. 좁아지면서 매립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찌 됐든 안정적인 매출에 영향을 주고 또 장마 이슈에 한번 관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려요. 박민수 저자님이 말씀해 주신 10단계 종목 고르는 비법은 여기 이번에 출간하신 만세 시작하는 출시 공목 5유란성. 이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10단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단계가 3년간 단기 수능이익을 보자. 2단계가 시가총액을 보자. 3단계가 미래 PR을 보자. 4단계가 3년간 부채비율, 당자비율, 유별율을 보자. 5단계는 뉴스와 공시를 보자. 6단계 3년간 시가배당률을 보자. 7단계 지분률을 보자. 8단계 3년간 매출재권해전율과 재고자산해전율을 보자. 9단계 PR을 보자. 10단계에 생각을 해보자. 그 밖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1년이 새롭게 시작하고 벌써 1월 거의 말이잖아요. 지금 지수는 거의 올해 3천을 돌파하고 3천, 2백을 갔다가 100을 갔다가 하고 있죠. 일단 향후 주식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 아마 더 많이 들어오실 텐데 그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일단 지금 사실 겁난다라는 분들도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게 더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일단 주요 섹터들의 실적 개선 이런 부분들이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양극화 현상이 좀 많이 발생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 개선으로 실적 개선되는 기업들은 더 주가가 상승폭이 클 것 같고요. 실적이 안 좋은 소외주들은 또 그대로 정체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도 있지만 ETF 그러니까 ETF 같은 경우는 대형 기업들 그리고 우량 기업들을 많이 담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ETF 중심으로 좀 개별 종목 투자도 하고 ETF도 분산 투자해서 하시면 상위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같이 누리는 그러니까 줄인이 일수록 그런 ETF 투자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저는 433 전법을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축구 감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축구 감독하면 디펜스 4명, 미드필더 3명, 공격수 3명 이런 식으로 434 이런 전법들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433 전법인데요. 뭐냐면 한 30% 정도는 디펜스예요. 현금을 좀 보유를 하는 거고요. 한 30% 정도는 앞으로 좀 성장성, 앞으로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 좀 기다리는 종목들 하지만 기다리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 배당주라든지요. 하반기에 언택트 이슈가 사라지고 컨택트 시장에서 관심 받을 그런 업종들 그런 업종들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40%는 지금 뜨거운 종목들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이런 CMO라든지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고 만약에 손실이 나면 30% 현금을 디펜스하고 있는 현금을 투입해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만약에 내가 보수적인 투자자 3200이 좀 겁난다 하면 334, 현금을 한 40% 정도 들고 있으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그 공격수도 너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개별 종목 50%, ETF 한 50% 정도 이렇게 분석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만남의 손님은 샌드 자극 샷컷 박민수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